오늘부터 20일 동안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안과 일정을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2일부터 열립니다. 12일에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니다. 같은 날 역시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감사가 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국회에서는 한국가수공사를 각각 감사합니다. 오는 16일에는 경북 도청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감사를 하는데 도청 이전 후 처음입니다. 지역 SOC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와 태풍 콩레이 피해 관련 복구가 쟁점 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날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대구가정지방고등법원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는 한국정보와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17일에는 국회에서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하는데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예상됩니다. 오는 18일 육군본부에서는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국감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공군본부에서 대구에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에 대해 국감이 열립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국감이, 23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뇌연구원과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오는 25일에는 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과 박정희 기념사업, 탈원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국감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